멍구 웅병이 너프돼서 대인전 날아가는 데는 사실상 럭키의 사다코 아니냐고 사다코보다 구릴 수 있어요 럭키도 아니야 그냥 차라리 그 대인전 좀 날아가고 텔포가 조금 더 좋은 사다코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소금을 너프 이후에는 똑같다고 보긴 하는데 둘 다 존나고 그래서 이제 그 텔포를 이용한 소금물 발로 차고 막 이런 운영이 이제 안되가지고 대인전이 좀 쎈 애들이 좋아져서 크흠 사다코는 또 다시 빠이빠이인 것 같아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하하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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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컷이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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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 컷? 8초에 2대면은 피 닦는 시간 제외하면 6초 컷 났네 잘하네 6초 컷이면은 쉽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도 6초 컷은 면할 수 있거든 정말 쉽지 않아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 게임 살리려면은 구해야지 자살 땡겼다 그냥 죽으라고 합시다 게임 끝납시다 그냥 점수 다 먹을까? 잘하겠죠? 게임은 끝났네요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손 나왔어 우리에겐 열쇠가 있잖아 10만원 미션을 클리어할 기회라고 숨을.. 숨을 곳 없어 나는 살리고 싶다 정 Krax 100% 죽었구요 어렵구만 아 좀 열쇠 열쇠 이 퀵은 자포자기 했는데 왜 안죽이냐 서롱 열쇠는 안되죠 개고 나갈 수가 없잖아 개고 나가야지 상자 퍽 들어있어요 상자 여러 번 뒤지는 퍽이요 그것도 낄게 저것도 살려가지고 돈 먹고 싶은데 자 2픽 죽었어 하필은 뭐 살리기랑 발전기 하나 돌렸어 제가 점수 제일 높아 뭐라 하지마세요 뭐 어 휴.. 숨을 곳 없음 카운터 성공 캠션 열어볼건데 여기까진 못 열어.. 안 열어볼거거든? 아니 뭐야 난 블링크 쓰는거면 헤드가 아닌데? 난 블링크 쓰는거면 헤드가 아닌데? 멀리 가야된다 멀리 가야된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아니야 괜찮아 별로 안 이상해 이상했으면 내가 말할게 이상하면 내가 말할게 참피 죽었네 그럼 여기서 게임을 끝내면 될거 같거든요? 요거 참피가 어그로 끄는 사이에 열쇠 뽑아넣자 응 우연이라고 보는게 맞는데? 나이스! 오와스! 우연이라고 보는게 맞는데? 이길 가능성 높은데? 이길 가능성 높은데? 이길 가능성 높은데? 저걸 잘해야 돼 스테레스를 잘 해야 돼 하필 그냥 발전을 돌리네? 난 발전이 애매한데 일단 잡긴 하자 나도 소리가 딜레일 거리거든요? 소리가 딜레일 거리거든요? 나가지 말자 나가지 말자 쉿 발전기는 나도 여기서 끝을 내자 하필은 저 끝에 2층집에 있을 것 같은데 걸렸다! 죽었고 여기서 지프를 시작하는데 반대쪽으로 도는게 맞는 선택 이 느낌 굉장히 좋은데? 특정 건물이나 캐비닛이라고 숨었다고 생각할 때 여기 후속으로 어디 그 저거를 하는지 보는 것도 좋고 아 발전 없어져라 발전 없어져라 아 자살 좀 해줘 나 열쇠 들고있다고 나 열쇠 들고있어 열쇠 나 열쇠 들고있어 열쇠 열쇠 삐졌어 제가 열쇠 아 이건 에바전이요 오케오케오케 역시 나무는 잘 안본단 말이야 나무까지 볼거면은 정말 한도껏도 없어가지고 사살해준다 을 다치기 호통으로 너가 그렇게 나오면은 내가 10만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어느 방향인지 알아야 돼 주전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너가 알려준 거다 위치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 가라치 생각보다 빨리 끼했네요 아 스카링님 고맙습니다 10만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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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비비큐요? 치킨 치킨 먹니? 다행이다 바칠값까지 잘 봤어 처음엔 치츄였고 그래서 6초컷 났고 8초컷 났고 바칠, 불협화음, 숨을 곳없음 다 잘 막아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GZ 바칠까지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살았어 직소 퍼즐 조각을 생존자가 썼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솔큐 우헤넬 괜찮다고 봅니다 다행큐는 호재 솔큐는 우헤넬 이제 우헤넬이랑 저거 따봉이랑 같이 쓰는 것도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자일식물학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좀 자 이걸로 열쇠 따고 나가기를 미션을 했어요 오마카스 미션 너무 쉽나? 너무 쉽나? 어 아니야 별로 아니죠 자일을 빼면은 종구한테 너무 약한데 대화 빼는 건 좋은 거 같아 여기 발전기 돌리기 어려운 거라서 여기꺼 자기증명으로 지금 빨리 돌아가면 해 개꿀입니다 뒤쪽에 있는지 진짜? 오히려 이쪽이 안전한데 쟤 보고 갈 때 다시 여기 잡기 이거 아래층으로 이제 갈 거 같아요 3픽 어그로 여기 발전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전기예요 큽니다 이거 아 이거 뭐야 두 대를 거의 한꺼번에 맞았는데 공포시각화 게임 켤 때마다 보이게 해 놔야 돼요 보이게 해 놔야 돼요 메모장 걷는 설정이야 설정 2개가 거의 다 켜졌어요 살리면 터널링 할 거니까 터널링 할 거니까 터널링 할 거니까 터널링 할 거니까 완전 캠핑 할 거니까 완전 캠핑인데 저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 저는 욕심쟁이 엑시든 욕심쟁이 너무 오바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간다! 쌍판자 존으로! 안 나오죠? 쌍판자 존이기 때문에 게임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여기가 위에 쌍판자 2개, 아래 쌍판자 2개이기 때문에 게임을 망하고 싶은 게 아니면 쫓을 수가 없습니다 호재 쪽으로 가볼까? 와 힐 속도 봐 이게 호재지 이거 또 줄게 호재, 호재 못 막으면 인생 망한다 이거 호재 못 막으면 내가 살인맞을 때 이렇게 된다 호재 hesc 호재 인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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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인생 별로 안갔는데요 별로 안갔네 존나 빡치거든요 이러면 죽여버리고 싶거든 한개까지나 하자 이걸 돌아주는게 맞냐고 이제 정신 차렸어 아니 저게 할게 없어서 그럼 애들은 안보이는데 그나마 보이는 놈 쫓았는데 아 이게 또 저런 날 돌아버리니까 밤부절 끼는 시대가 아니라서 왼쪽 끝에 사람이 있어 패밀를 열어보는 것 같은데 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쯤 여기가 돌아간다 여기를 캐비닛까지 다 열어봤는데 심정소리가 웨스커가 심정소리가 40미터로 엄청 크기 때문에 미리 도망에 갔어요 4피기가 잠시만요 잠깐만 상자 깡 좀 하자 여 아카이브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돌리고 있네 도망갈래 오오오오오오으로 오오오오오로 나나나나나 나나나 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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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미안합니다 이 층에서 지금 잠수인거 같은데 살짝 움직였어 위에서 지금 대기차 뭐야 아 구석에서 지금 쥐 친거네요 잠수 탔네 티비 보는데요? 형님! 저 새끼 티비 보는데요? 살인마 뭐야 살인마인줄 알았는데 티비 보는 상한 사람이었잖아 제발 죽여줘 운명가 대신했다 돌아갑시다 두부둥 두루룽 두루두루두루룽 이게 살인마 상대법이지 스텔스를 섞으면 살인마는 뭐 하기가 힘들어 다잉라이트가 있었네요 사냥꾼의 자전거는 뭐야 둘 다 둘 다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